저희 카메라 체크하고 가겠습니다. 파이팅! 뭘 하는 건데요? 그 야구장 가면 비춰줬을 때 하는 거 있잖아. 그런 거 하나 봐야 돼. 와, 아, 촉촉해. 뭐야, 너무 웃겨. 와, 처음 딱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설렘을 느낀 것 같아요. 와, 진짜 약간 꽃망울의 사슴? 꽃망울이 있는 사슴 같은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어요. 제가 계속 힐끔힐끔 봤었어요. 정말 오랜 시간 고민했고 간절하고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후회 없이 그리핏 더 쓰지 않더라고요 네,